염색 염색을 3개월 전에 했어요 3개월 전에 아직 색이 남아있나요? 또 머리가 금세 길었죠 자른지 얼마됐다고 한국 제대로 즐기고 있네요. 잘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브레이드는 뭐예요? 카니발 브레이드 여러분들 오늘이 잠시 무슨 요일이죠? 아 월요일 다들 식사하셨나요? 밥 드셨어요? 요즘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요 저 머리 좀 연한 갈색 붉은 갈색이에요 저 명동이랑 홍대죠 홍대에 항상 가는데요 노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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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저 이뻐요 남잔데 이쁘면 안되는데 이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요즘 살이 많이 쪘습니다 아 저 잘 지냈죠 여러분들 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추천하는 식당이요 저 밖에서 밥을 저 혼밥 밖에 안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좋아하는 음식점이 좀 막 밥을 집에서 차려먹어가지고 아 저도 행복하죠 키라 키라키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아 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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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이 노래 플라워입니다. 바시티의 플라워. 부끄럽구만요. 저 안경이요? 소금감도에서. 저, 저, oldest, 저, artık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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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되게 부끄럽습니다. 여러분들. 저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. 저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. 저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다시 어떤거요 준우오빠 지금 나올래요 나 지금 나가면 너무 저 페스티벌 가는거 좋아하죠 저 재밌는거 보러 가는거 좋아합니다 아유 아 네 비밀로 해주셔도 돼요 그냥 화이팅 lov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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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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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저 다리요? 다리. 아 수술한 거요? 다리 수술 잘 괜찮아요. 좀 괜찮습니다. 한국 영화? 한국 영화 저는 남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신세계 엄청 좋아하죠. 준우 제 팬덤 이름 저는 지금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 저한테 이제 해주셨던 것만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조만간 답을 내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머릿속에서 뛰어 제가 원래 좀 잘 달려요. 제가 체력이죠. 체력이 아 5분 저 한 20분 하지 않았을까요? 감사합니다. 이 노래 여러가지 컨텐츠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이 노래요? 이 노래요? I don't wanna be you anymore. 빌리 아일리쉬 노래입니다. 아 티타임이라고 카페에서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아티타임이라고 이 노래요? 이 노래는 아티타임이 이제 가볼게요 제가 행복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할게요 그게 행복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카는 들어가도 댓글 이런거 못달아요 죄송해요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다른걸 찾아볼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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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